헬로 헬로 빵미 빵뉴 빵미빵뉴 아 왜 스쿼드 돌렸는데 두명이야 이거 튕겼나? 헬로 고 고 고 헤이 고 빵미 빵미 고 틀렸다 아 저 녀석 호칭키네 빨리 죽어라 그냥 솔쿼드로 캐리하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가 킬내긴 좋지 애들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옹기종기 귀엽게 모여있거든요 그리고 솔로처럼 퍼다니지 않고 짱박해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해 일단은 여기 항구도시 아무도 안 내렸어 나 혼자야 그쵸? 샷건 나 유튜브에서 그거 봤는데 로드오그메타라고 샷건을 두개 갖고 다니더만 근데 샷건이 멀리서 쏘는데 죽던데 그게 뭐예요? 저쪽에 있는데 샷건 쏘는데 죽더라고 말이 돼?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잘 맞추면 맞나? 초크 끼면은 멀리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먼데 그게 맞아요? 데미가 안들어갔거든 완전 딸피인건가? 더블 배럴이면 된다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간진데? 로드오드 로드오그메타? 응 초크 끼면은 총알이 좀 모이거든 그래서 원거리는 좀 초크 끼면 초크다! 간다 로드오그 간다 흐흫 형은 그냥 로드오그 아아 아까 그걸 못죽였네 하아 그것만 죽이면 1등 가기였는데 아아 결국 유튜브 못가겠는데 응? 아쉽다 아쉬워 아까 전에 아아 급한 진짜 아쉬워 스읍 코트 어디서 났냐구요? 아 이거요? 한정판 한정판 배타 참가 유저라서 있어요 빠르게 파밍하고 친구랑 합류하죠 AK? 스읍 요즘에 AK도 괜찮은 것 같애 파워가 세기 때문에 듀오도 죽여버리자고? 죽이면은 벤 당하잖아 그 외국 스트리머 벤 당했더만 팀원 죽여가지고 어? 방송에서 벤.. 저기 죽이면 바로 그냥 벤 당해 그 외국 스트리머 벤 당하네 괴물에 파 하나 주워놓자 괴물에 파 하나 주워놓자 로드 어디갔냐고? 죽었어 어? 조금 그리 많네 오 나이스 대용량 킥트로우 나는 왜 벤 안 당하냐고? 내가 왜 벤을 당해? 음.. 저는 벤 당할 일이 없죠 저 매너가이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매너라도 좋아야지 스읍 음.. 걔 못 벤 여기 지금 사람 왔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에어드랍이다 저 녀석 여기 올 생각이 없네 이거 스쿼드인데 헤이! 리슨? 잠깐만 음.. 티모만 헤이! 헬로우 니하오 곤니치와 마이크가 없나봐 스쿼드인데 두 명 나가고 두 명.. 나 뭐.. 저라 닉네임 보면 한국인 같다고? 뻥미뻥유가? 왜 욕이라서? 어? 렉 걸린다 뭐지? 사람 있는건가? 안녕! 하세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마이크 안되는 사람인데 스읍.. 옴풀? 스읍.. 운풀.. 아 샷건.. 이거 펌프.. 아 이거.. 한방에 거의 안죽어서.. 스읍.. 운풀가 나으려나? 어.. 그래.. 더블 배럴도 아닌데.. 옴푸로 가자.. 나를.. 하.. 하.. 운풀가 많이 노부 당해서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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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아무도 안와서 파밍 더해도 되는데 완전 프리해 요즘 움푸보다 우지가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런가? 일로 가자 저 등대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자? 이제 친구 만나러 가야지 뻑미 만나러 가야지 쟤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잘하나봐 팀원 킬 도 표시되면 좋겠다 팀원 이름에 그쵸? 팀원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잖아 멀리서도 아 그리고 왼쪽 밑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킬 저거 거리가 멀면 안 뜨는 거였어? 근처만 뜨는 거였어요? 그냥 무조건 뜨는 거 아니에요? 음 없네 차가 그쵸? 장전하자고 오케이 머리에 왜 면 올리고 방송하냐고? 뭔 소리야 아 외국인들이 하는 말 신경쓰지마 외국인들이 뭐 지금 서울 관광 온 것도 아니고 했어 알려줄 필요 없어 나 이거 머리에 꼬여서 그런건가? 방꼽쓸이라서 펌! 헤이 펌! 오케이? 파마! 눈썹들이 한국방에 왔으면 한국말로 이거 배워 좋아야지 이거 어? 부스스네 또? 부스스 또 가 이거? 2인용인데 지금? 판다 아까 부스스 좋았거든요? 생각보다 부스스로 또 갑니다 스나이핑 갑니다 스나이핑 레드누트가 좋아 꺼지시고 꺼지시고 소울코드이니까 부스도 괜찮겠다고? 어 그렇겠다 어 차있다 내 친구 저기있네 다 온건가? 딱 우리친구랑 탈수있는 오토바이 좋아 그니까 뭐올까? 구급도 두개고 물약도 됐고 총알도 뭐 적당히 있고 야 왜 아직도 포칭키에있냐 위험하게 포칭키에서 짱막혀있나? 포칭키 들어가는건 좀 위험한데? 전속 나오는것도 위험하고 일단은 내가 어디 근처에 앞에 근처 술집같은데 짱막혀있다가 불러야겠다 어? 원 바뀌면 내가 태우러 가던지 좀 위험한데? 헤이 아임 드라이빙 아임 드라이빙 아임 드라이빙 아임 드라이빙 레디 레디해 아임 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에이라이씨 온다 온다 뭐야 이렇게 가난해보여 열심히 팝업 안했어? 널 태우러 왔다 반가워요 헬로 헬로우 나이스 미쯔 한국사람이면 모스부어 두번 T 두번 눌러보세요 한국사람은 아니고 어억 까 까앗 까앗 아 걱정하지마 형 베스트라이버야 안전한곳으로 가볼까? 어 까앗 까앗 왜이러지? 오토바이가 왜이러냐? 길로 가는데? 당황했어? 어 잠깐만 어디로 갈지 정해야겠죠? 일단은 이쪽으로 가자 짱박혀야 돼 다들 짱박혀있거든? 이동할때 누리면 돼 2층집으로 가면 돼 헤이 고 세컨드플로우 오케이 어 문 열려있다 이거 문 열려있다 이거 도어 오픈 에너미 데인저러스 없다 없는거 같애 여기서 지니도 될거 같은데 당분간 여기 핀찍은데가 아니라고? 어? 아니네? 아 일로 가야되는데? 넌 뭔데 저기 머니랑 가운데랑 뚝배기 2렙있다고 어디 여기 다 털고 간거같은디 어 여기 이상한데 온거 같은데 파밍하죠 뭐 다 털었네 여기 여기 한번 털고 싹 다 털고 간 듯 부동산? 여기 느낌 좋지 않아 여기 아닐거 같은데 한번 보고 가죠 뭐 발소리 큰거 봐 또 제가 부스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섭게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차오는건가? 어? 나이스 나쁘진 않게 걸렸거든 에너미 에너미 이리 온다 에너미 에너미 이리 온다 컴 에너미 투 죽었거든요 이킬 뿌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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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안 넣어 SE S1 에너미 SW 1 에너미 2 에너미 부스스라고? 지금 필요없어 이제 들켜가지고 어어 구다이엇 뿌엉 오케이 음 음 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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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에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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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으흡 으흡 3 에너미 3 에너미 3 에너미 3 에너미 어 S S 2 3 1 어 100 100 200 200 200 절로 갔다 저 녀석들 이쪽으로 갔다 메이비 S E E 무빙 나도 가야겠다 옴마야 스나이핑 스나이핑 어딨지 놈? 안보이는데? 저기 있다 온다 온다 에너미 에너미 S2 S2 부시 부시 전자석이 한명이 이동하고 S2 원 전자석이 여기 째고 있는거 같은데? 전자석이 여기 째고 있는거 같은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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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원 에스 트리 원 아 나 총알 없어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아 이 녀석들 귀찮게 하네 야 내 친구들은 뭐 내 친구들은 뭐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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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다운 투모어 야 어 노노노 투모어 이녀석 어 나 총알 없는데 어머 어 카 원카 미친 뭐야 한 팀이 더 있었어 뭐야 한 팀이 더 있었어 미친 미친 물고 목이 늦쩍다 가지말라니까 왜 갔어 그러니까 니 친구 죽음 아프지 하하하하 푸스스 가랑비에 푸스스한다 너의 체력들이 너무나 따갑구요 엉덩이 방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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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푸스스 괜찮은데 바사삭 바사삭해 몇놈 두놈 더 있을 듯 음 저기 보인다 아 따가워 어딘지 모르겠지 왜 내가 더 못맞추니까 뒤에인가 옆에인가 통화를 슝슝 날아다녀 어 뭔소리야 아니지 나 파밍좀 해야되는데 몇놈 남았을까 못맞추니까 못맞추니까 더 모르는거 같아 애들이 내가 어딨는지 저기 기어간다 기어갔었는데 아 아 나 저기 파밍해야되는데 이씨 나 찾고 있을거야 아마 채소 두놈이야 아 나 파밍해 나 이제 가야돼 그리고 아이씨 여기 차있지 차타고 가야겠는데 차 어디다 세워놨지 여기 갔나 이놈들 차 움직인소리나거든요 갔어 됐다 간건가 다 오는건가 왔어 가라고 나 저것좀 먹게 갔어 갔어 복수하지마 리벤지 노노해 갔을거야 나도 가야다 시간없거든 야 먹고 나 이제 걸리면 끝장이야 면사멸치 야 어딨냐 박스 박스 어딨어 응? 박스 어디야? 응? 박스가 응? 안되겠지 박스 유튜버들아 기다려 레전드 올라간다 야 박스가 어딨어 오니까 안보여 아 여깄자 흠 아니 이런 거지같은 없잖아 스깔 시간 너무 없으셈 박스 하나 더 어디야 어디야 이 녀석 고소스인가? 아 깜짝이야 이 형 진짜 길치였어 어디야 위험하게 아 다행이다 더럽게 못사가지고 부스인가? 우리차 타고 가죠 시간 없어 지금 가야돼 우리차 오토바이 내가 저기다 세워놨거든 아직 있다 으이 으이 살았어 네명이 들어가기엔 부담스러 엄나엄나엄 네명이 부담스러 가기엔 부담스럽고 혼자만 가면 좋은 그런 그런 방 바로 화장실이요 장실 장실로 간다 난리 났구요 절대 멈추면 안돼 멈추는 순간 총알 바지가 되는 것이요 저 화장실 저기 나뭇가에 있는 화장실 조그만 아 약간 뒤로 백해놓고 헉 크으으으으 이런 선물까지 그냥 종합선물세트 감사합니다 자 장착을 좀 해볼까요 뭐여 참 썩어 벌써 오면 안되는데 근처에 섰는디 흐으으 저 한놈이다 한놈 누웠어 저 뒤쪽에 누웠다고 저 부시에 뭐야 저걸 또 뭐하는거야 이거 세명쓰거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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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부스소로 죽이자고 긁어부스름이야 아 저 녀석 하필 저런데 있냐 이거 짱나게 포스소로 오 긁어부스스 긁어칽 부스스로 맞 있으면 움직인단 말이야 붓속에 들롱 안보여 저 녀석 올거야 이리 올거야 난 알고 있어 들어와 엎드림 안보인다고? 아 나는 저녀석 위치 아니까? 나가서 엎드려가지고 저녀석 위치에다 부수수를 엄청 매겨버리자 이 말입니까? 왜? 오아 속죽인게 더 낫지 저기서 저놈을 죽이면 템을 못 먹어 저녀석이 일로 온 다음에 근처에 왔을 때 죽이는게 템까지 먹을 수 있고 일석이조입니다 지금 죽여봤자 그냥 여흥일 뿐이라고 사방이 저기야 지금 온다 친구가 있어? 아마존? 아마존? 야 니 친구 어디갔어? 누운거 보니까 친구 있는데 이거? 아 나 저 저기 저기 부수에 있는 놈 있지 이놈 나 여기 있는지 알았을까? 총수에 들었으니까 운다 망했다 이걸 사 이거 딸빈데? 또 친구 있어 제발요 제발 친구 오기 전에 제발요 피했어 무조건? 흐흫흫흫 야 근데 이놈도 안죽었거든? 친구 어딨니냐 니 친구 어딨어 얘 죽은거 자리 파밍이 어디 아 진짜 위험한데 소음기 미쳤다 소음기야 소음기 이제 부스 안써도 돼 근데 이제 가야돼요 이제 가야되는데요 여기 와 집이 너무 많아서 밖에 있는거 너무 손해인데 그 녀석 아직 저기 있을까? 앰프 안써도 됐을까도 괜찮아 22명이나 남았거든? 일단 사이드로 돌아 지금 일단 사이드에 있는 애들은 없을거야 지금 이쪽 돌다가 안전한 곳으로 갈게 집쪽으로 혼잘 때 유리한 곳이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들 화장실이야 NO! 허앗! 다! 예스! 화장실 어디 천장 날라간 화장실 말고 괜찮은 화장실 요 화장실 근데 오토바이 있어 그래서 뭐 나도 있는데 오토바이 가는척 가는척이었다 여기 우리집이야 우리집 할거야 오케이 안전한 집인가요? 앗 여기 아닌데요? 여기 앞에 집인데요? 따가워요 따갑다구요 살았구요 야 내 오토바이 어디갔냐? 나 또 타야되는데 여기 싹 뭐야 이거 이거 여드랍 아니지? 기절이었나? 야 이거 미친 에어드랍이 여기 왜 있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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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드랍이야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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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삼뚝 뚝 뚝 빼기 나 오토바이 어디갔죠? 아 저기 사람있다 아닌가? 니네들끼리 싸워 파밍 안하냐고? 이제 할거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총알도 필요없어 지금 열한명 니네들끼리 싸워 내 오토바이 어딨어? 아 오타 이정도면 됐지 아 알았어 알았어 뭐야 얘도 뚝이 가지고 있잖아 걸어가야겠는데 아 너무 먼데? 오우 노 너무 고민했다 스커트니까 모여있을거란 말이야 오씨 미치성가 여기서 애들 엄청 싸웠다 싸워라 야아 으흑 어 미...뭐야 미... 하아 저집이 있었네 아 저집이 들어갈까 아아 이거 일곱명 남았는디 하아 이거 저기 집에서 뭐해 혼자서? 아 저집이 괜찮아 보여서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아아 아깝다 아까워 너무 위험해했어 저기 앞에 한명 있었어 저기일까 말까 이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하하하 어 안이랬다 저집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뭐야 왜 튕겼어 또 서버 또 터져? 아 뭐야 이거 뭐 한판 하기가 힘들어 이거 뭐야 오늘 손맛 좀 보시는데요 아아 이거 32,000원 내는데 이렇게 해 아 나 파트너지 파트너 스트리머니까 그럴 수 있어 원래 역세스잖아 터질 수 있지 사람들이 워낙 성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게임 열두시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어제도 터지고 그제도 터지고 오늘도 터지면 좀 그런디 근데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아 받는건 없는데 아 그냥 파트너만 파트넌데 밥 한 번 먹은거가지고 그 아 컵도 받았나 왜 티셔츠 안 보내주죠?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흫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 아 한 번 지금 아 가면 왔는데 아후 다음 게임 가야겠는데 어후